희망을 떠오르는 넌 우리의 만나 우리의 이별 희망을 주니아가 희망을 떠나면 이 서울의 이유이라 감사합니다 진짜 나 송도 이빨 박물이 튀어나올 뻔했어 진짜 튀어나올 뻔했어 신전거받기가 무섭네 혹시 또 듣고싶으신 노래 있으세요? 듣고싶으신거? 있으시면 자신의 표수함 조시 출동! 출동이요 저기 얼굴이 잘 안보여가지고 노안이 와서 제가 그대로 집에 가세요 그대로 집에 가시면 돼요 잊혀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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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